주제를 다루고 싶은 것은 세상에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지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양심 없는 사람들, 양식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나이들도 대개 한 50대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야말로 생각나는 대로 본인이 그냥 믿는 대로 떠들고 밀어붙이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희한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최근에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화제의 인물이 된 것은 그가 2019년에 있었던 그런 탈북 어민 두 명을 그야말로 이게 와이어가 아니고 무슨 케이블 타이라고 이렇게 부르대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묶고 눈에 안대를 씌워가지고 두 명을 그냥 보내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인 재가가 있었다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그 기록이 남아서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주간지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한미동맹은 수단이라는 김연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번 사태가 문제가 되자 목적지로 택한 곳은 미국이었다 달리 이야기하면 반미를 외치고 한미동맹이 생존의 근간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이렇게 외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서훈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미국 국무부가 왜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반미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리스트를 갖고 있다가 입국을 금지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받아줍니다 작은 제목이 한미훈련을 금지할 때는 언제고 자식들은 죄다 미국 유학을 시키고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바로 미국형을 택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연철 전 장관은 주변의 개인적 사유로 미국에 간다고 알렸다고 한다 하지만 김연철 전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당한 상태에서 수사망을 피하려는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한 기사 댓글을 보니까 반미 외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 2017년 4월 사도 장비와 성주 소승리에 반입됐을 때 미국이 대한민국을 주권 국가로 여긴 의심스럽다 이 사람은 젊은 날 미국에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그냥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운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딸들은 다 뭡니까 2016년 2월에 유튜브 방송에서 사도 전국을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은 수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김연철 전 장관이 통일연구원장일 때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했다는 평화협정 시안에는 정말 위험한 내용이었죠 북한 비핵화 50%라 달성하는 시점인 2020년에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맺고 90일 이내 유엔사를 해체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와 한미훈령을 검지한다는 내용을 담기게 했다 골수 반미 분자인 거죠 그러니까 자생적 반미 그런데 딸들은 또 다 두 딸은 뭡니까 사랑해가지고 한 명은 일리노이 공들을 4학년에 지금 재학 중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미시간 랜싱의 카돌리 고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겁니다 종합하면 미국의 비판적 시각을 견제하면서 자식은 그곳으로 유학을 보내고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출구한 것이다 미국 위에는 받아줄 데가 없을 테니까 관광비자 빼고는 다 그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 뭐죠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런 엄청난 위험한 평화협정 시안을 만들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출신이 어떤가 한번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잠시 근무했고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했고 인재대학교 교수를 했고 통일연구원 장관을 했고 통일부 장관을 했는데 64년생입니다 그게 참 기가 찬 거죠 참 근래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부패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그렇게 다들 정직하지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고 구한말과 마찬가지 이렇게 자기 이익을 앞세우고 공동체의 안의를 조금도 생각하신 지도층들이 거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앞으로 참 어떻게 이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지금이야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하니까 그럭저럭하지만 그 뭐 곡관이 지금 뭐 파먹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열심히 반미를 외치고 반미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딸들은 모두 미국 유학 보내고 본인은 위급할 때 미국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참 기가 찬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 국무부가 대한민국에서 반미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중국이나 아니냐 북한으로 가야지 왜 미국으로 가냐 이야기인데 기가 찬 거죠 하도 희한한 사람 이야기가 검색을 하다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밝혀진 새로운 내용은 북한이 청와대에 그냥 그런 NLL을 통과해가지고 어선이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통상 모든 정보는 국가 정보원이 먼저 입수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청와대에 직접 라인이 있는 겁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열린 모든 회의 자료 같은 거가 다 북한 쪽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옛날에 원람이 적화됐을 때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그냥 월명군에 함께 다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어선 내려간다 청와대에 미리 알린 정황이 포착됐다 청와대가 가장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보다도 먼저 NLL 월선을 알았고 문재인 정부는 줄곧 북한 요구가 없었고 송환은 자체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이런 주장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이유가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공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모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북한 은선의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남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통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우리 어민이 탄 배가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미리 알린 정황이 있다 북한이 청와대에 이를 미리 알린 것은 사실상 어민들을 붙잡아서 북구로 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결론인 북송을 결정해 놓고 어선 납부에 나설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설득력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모관계 있지 않았냐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북한은 선의 NLL 월선 사실을 국가정본보다 먼저 인지한 정황도 있다 통상 북한 관련 첩부와 정보는 국정원이나 국방부 등이 인지해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그러나 2019년 11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에서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니까 찬말이 거의 없다는 거죠 모든 게 거짓말로 돌아가는 사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의 뭐 적하고 내통을 한 거죠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네요 그럼 이 사안만 내통을 했겠냐 이 사안만 공모를 했겠냐 이야기죠 하기에 부정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적과 내통하고 공모하는 것 정도는 약과겠죠 제가 늘 주장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부정으로 저질 정도 되면 세상에 못할 악한 짓은 없다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죠 다른 일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른 건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다른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른 내통권이 없냐 다른 공모권이 없냐 적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냐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국정원이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했네요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측 통일전선부 부장인가 남북 핫라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런 집중 조사에 대해서 박지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서훈과 김영철이 수십자리의 연락을 취했다 그러자 박지원은 국정원이 국정원의 핫라인을 조사하는 것은 안보자행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원출제인 동아일보 보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더 나옵니다 국정원이 서훈과 통일전선부 부장의 북한의 김영철의 남북 핫라인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2018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 부장의 핫라인을 통해서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2018년 여러분들 2월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북한이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죠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 이전에 뭐죠 또 미국 측으로 움직여가지고 싱가포르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6월 13일 여름 지방선거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선거부정을 단행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전국의 모든 데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서울구청장선거 25자리 가운데 한 자리 빼고 다 훔쳤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7개 가운데서 경북도지사하고 대구광역시장 빼고 여러분들 15자리를 다 훔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가지고 그 정지작업을 여러분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해가지고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하나 더 해가지고 싱가포르 회담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부정성을 단행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냥 그대로 속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라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기를 이런 거짓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사기를 뻔히 알면서도 이걸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고 어떻게 같은 하늘 아래 살겠습니까 김영일님 말씀처럼 남북 동맹을 맺었네요 나라를 팔아먹어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이 그냥 한국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국정원은 또 평창올림픽 당시에 북측 대표단을 위해서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검증적인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당시에도 내려온 사람들이 갈 때 뭔가를 챙겨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민간에 아주 파다했죠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기반이라는 것이 선거를 부정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겼으면 20년 50년이라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체제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체제로 그런 소위 배량극까지 몰린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설 의향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동네 아저씨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네 아저씨보다 동네 아저씨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반발하는 거죠 국정원 핫라인을 조사하는 것은 안보좌행이다 내가 이 제목 기사를 읽고 당신이 언제 안볼 생각한 적이 있냐 당신이 당신이 안볼 언제 생각했냐 그런 말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겁니다 참 이런 문제를 보고 이제 걱정을 해야 되지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한을 공모해가지고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준 거죠 오늘 조선일보가 잘 썼네요 강제 북송 이후에 탈북이 극감했고 북한과 대한민국 정권이 탈북 막기에 공모를 안 셉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탈북 의민 강제 북송 이후에 국내 입국 탈북 작수가 극감했다 2019년에 1047명 2020년에 229명으로 줄더니 2021년엔 63명으로 뚝 떨어졌다 2년 만에 2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한국으로 가도 언제 북송돼서 죽을지 모른다 이걸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용 안 했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 시민이 좀 다른 그런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의 이면에는 다원적인 계산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큰 목적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고 도발을 자제시켜서 표면적으로 평화무대를 조성하고 미국을 속여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종전선언의 숨은 계략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우크라이너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을 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25를 통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게임을 시도한 자는 국사범으로 다뤄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18년 북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평창올림픽에 참여했고 4월에 여러분들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다음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여러분들 미국을 설득해서 주순하고 그 다음 6월 13일 날 여러분들 2018년 6월 13일 날 전국적인 규모의 전산조작 프로그램에 의한 그리고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에 의한 전국자원의 여러분들 지방성을 부정성으로 치르고 그 다음 2018년 내내 뭡니까 엄청난 비용을 광고비를 투입해가지고 종전선언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그냥 너희가 그렇게 쫄름을 해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종전선언이 되고 종전선언이 됐으면 그 다음이 뭡니까 외국군이 왜 한반도에 여러분들 주둔하냐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졌겠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8년 내내 뭡니까? 유튜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뭡니까? 신문 매체 같은데 계속해서 뭡니까? 남북한의 화해무대 조성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의 전제조건인 종전선언을 계속 외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아찔했습니다 야 이거 참 이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정치평론책을 제가 아마 썼죠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한 미래인가 뭐 이런 책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뭐 체계사를 보게 되면 대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 앞에 인간이면 나라도 팔아먹고 동족도 팔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저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라도 팔아먹고 동족도 팔아먹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죠 이게 뭐 나라를 팔아먹고 동족을 팔아먹는 일이죠 뭐가 여러분들 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선거를 지켜야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런 의식을 그야말로 검찰총장 출신이면 잘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저 양반의 한계가 저 정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서 또 정신을 지금도 못 차리니까 진짜 망해야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 모아입니다 망하기 전에 그런 경고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징후가 그런 것을 보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수순하고 교정하고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모자라죠 예 бу일에 감사합니다.